HLB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지금 오늘 하락장 이었죠 하락장인데 불구하고 바로 상승이 나왔다 자 그리고 HLB 는 수급을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급을 저한테 봤을 때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담고 있다 근데 바이오는요 기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외인 따라가야 돼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간들의 수급을 항상 눈여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이오 기업은요 외인 따라가야 돼요 기간도 외인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외인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차트가 이렇게 횡보인 가운데도 외국인들이 지금 담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계속 여기서 물량을 확보해서 한방에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분명히 FDA 승인 예정은 언제부터 들어갔냐면은 여기서부터 들어갔어요 한참 뒤에 올라갔다 자 이게 뭘 뜻하냐는 거예요 결국 승인이 한 두세 달 정도 한 두 달 내외로 남겨놓고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기대감이 이때부터 올라오니까 지금 예정이 6개월 뒤였으니까 한 10월 정도 될 거예요 이때 다시 재승인 신청이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는데 아마 9월달 10월달 이 사이쯤에 한 번 더 기대감을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전까지는 계속 아마 여기 사이에서 놀 거예요 오래 기다리실 분들은 오래 기다리실 분들은 놔두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여기서 점 하한가로 찍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시간을 좀 아끼고 싶다 어차피 9월까지는 여기서 놀 거니까 딴 데 들어와서 돈 벌고 다시 들어오시면 되죠 그리고 매도할 때 특징이 언제냐면요 승인이 나던 안나던 매도를 무조건 해야 돼요 승인이 났을 때는 천천히 떨어지고요 승인이 안 나와버리면은 점 하한가로 이렇게 찍힐 거예요 바이오는 그래요 항상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을 끌어서 올렸잖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자 이제 승인이 났으니까 이제 돈을 벌 거야 이미 요거라니까요 이미 올라간 게 승인 나는 걸 가정하고 돈을 벌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지 이제 승인 났으니까 돈 벌 거야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좀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식은 바이오는 항상 이렇게 돼요 바이오가 꾸준히 쭉쭉 우상향을 그린 적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우리 한번 길을 좀 볼까요 바이오 종목이요 이렇게 끝까지 가는 종목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항상 반도체는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바이오는요 갔다가 바로 이렇게 내려와요 바로 고를 만들어 버리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이오입니다 HLB도 바이오예요 얘들은 제약이 아니라요 바이오 회사에 결국은 신약 만드는 만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팔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뭔가 되는 거지 그리고 HLB는 아마 주가 자체 평균 주가 자체가 10만원을 위해서 놀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을 하던가 매입 후 소각을 하던가 둘 중 한 개를 해야 돼요 HLB 주주분들이 오래된 분들이 많죠 지금이야 여기 올라갔을 때 진향곤 회장님 하는데 이 전까지만 해도 진향곤 개새끼밖에 없었어요 진짜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그냥 돈 벌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이 HLB가 뭐든 상관없어요 우린 돈만 벌면 돼요 여기에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들이 주식을 너무 어렵게 하는 행위들이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쉽게 하냐 어려운 거 맞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식 쉽게 하라고 제가 또 만든 게 있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또다시 수익을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 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 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 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그리고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 지도 한눈에 볼 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그냥 와이파이 키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PC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쵸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급동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했어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어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어 이런 걸 좀 표시라는 거고 밑에 어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 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하셔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는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 어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 가 아니라 제일 시가 상 금액이 아니라 이 주식 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 분들께는 물으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어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자 VI가 걸릴 어 발동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이제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아무튼 어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어 종목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 줘요 그냥 업무 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 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어 짱짱하게 어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 나중에 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자동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들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어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거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 어플 그 고객센터 1대1 문의란이 있어요 1대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 저 어플 말로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쉽죠 모두 우리 모두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 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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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